운동장으로~~ 찬이야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운동장으로 운동장정은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감사합니다. 검돌로 콧잔등에 뭐 붙이고 다니니? 발차기 안 돼 발차기 금지 푸른 추원의 양떼들 찬이는 거기서 뭐하니? 저 풀먹어요 아침풀 너무 맛있어요 모닝풀때기 특히 거친풀 너무 맛있어요 발차기 안 돼 나도 좀 먹자 비켜봐 먹는 데다가 시를 하면은 레오 아무리 대장이지만 좀 심한 것 같다 어이씨 오줌 싸놨네 어이 맛있는 불에 오줌 싸놨어 레오 시키 어 개뻑쳐 발차기 안 돼 발차기 금지 콜 멈췄어 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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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찬이 밖으로 검돌이도 빨라 토닥토닥 나오는 용순이 제일 늦게 나오는 찬이 반칙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자 찬이 뛰어나와라 찬 용순 찬 나와 용순 나와라 거기있지말고 들어갈꺼야 들어갈꺼야 들어가자 예쓰 그떡 4 5 cav главно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